미국 내 주요 언론들이 현재 김하성 선수의 트레이드 소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특히 오는 3월 서울에서 개최될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화려한 서막을 장식할 개막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현지 언론은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떠날 경우 이번 행사의 흥행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 스트레이트는 지난 17일 이번 메이저 리그 서울 개막전에 대한 자세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메이저 리그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이벤트로 오는 3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2024 시즌의 공식 개막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개막전에서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소속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중심 무대에 서며 이 두 경기는 미국 최대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을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메이저 리그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11개국 29개 도시에서 경기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한국 고척 스카이돔에서의 개막전은 한국을 이 명단에 12번째로 추가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특히 이번 서울 개막전은 역대 5번째 정규 시즌 개막전으로서 한국 베이스볼 팬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뿐만 아니라 메이저 리그 월드 투어 서울 시리즈 24의 파트너 협력사인 쿠팡플레이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팀 코리아와의 특별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경기는 메이저 리그 팀들과 KBO 리그 팀들 간의 친선 경기로 국제 야구 팬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 경기의 전체 대진표와 경기 일정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며 추가 경기 편성에 대한 소식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다양한 스포츠 매체들이 서울 시리즈의 핵심 선수로 김하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KBO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로 건너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주축 내야수로 자리매기만 선수죠. 하지만 이러한 주목에도 불구하고 김하성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미국 내에서 상당히 높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 시리즈 티켓 판매와 홍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월에 열리는 서울 시리즈는 메이저 리그의 슈퍼스타들과 함께 한국 및 일본 선수들의 참여로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샌디에이고 팀에서는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 수상자인 김하성뿐만 아니라 최근 2년 450만 달러의 메이저 리그 진출을 이룬 고우석 선수와 5년 2,800만 달러의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일본 프로야구의 정상금 마무리 투수 마스 유키도 함께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하성의 트레이드는 팀 구성과 서울 시리즈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저스의 라인업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저스는 메이저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 하나로 손꼽히며 서울 시리즈에서도 그들의 실력을 여실히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서울 시리즈는 메이저 리그와 KBO 리그의 스타 선수들이 모두 모여 경쟁하는 자리로서 전 세계 야구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하성의 트레이드 여부와 그가 서울 시리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몇 주간 야구계의 중요한 화제가 될 것입니다. 메이저 리그의 빅마켓 팀들이 오프시즌 동안 거액의 계약을 통해 스타 플레이어들을 영입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다저스는 일본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팀에 합류시켜 세계 야구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타니에게는 북미 프로 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년 7억 달러의 계약을 제공했으며 야마모토에게도 12년 3억 2,5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안겼죠. 하지만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개막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름 아닌 김하성 선수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골드글러브를 수상하며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인 김하성이 메이저 리그 유니폼을 입고 고척돔에서 뛰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하성과 관련된 트레이드 소문은 여전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들이오고 있습니다. 김하성을 영입하고자 하는 팀들의 열망은 크고 샌디에이고가 제시하는 높은 조건을 수용할 의향이 있는 팀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야구 팬들은 김하성이 서울 시리즈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하성의 트레이드 여부와 그가 서울 시리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앞으로의 야구계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